우리 금융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인수합병시장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협상권은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치인들까지 나서 매각이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예금 보험공사는 오늘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JP모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발행 주식의 56.97%를 전량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9월 23일까지 예비 입찰 서류를 접수한 뒤 실사 등을 통해 11월에 새 주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가는 각각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원,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S금융지주와 DGB금융은 경남은행에, JB금융은 광주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공상은행 등 외국계와 사모펀드도 가능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